KBS 1일 드라마 국가대표 와이프 신사랑꾼 심지호 편스토랑 만찐남 대디 도시락 싸는 남편 교회 촬영장 바른생활사나이 심지호를 소개합니다. 심지호는 대한민국의 배우이며 1999년 학교2의 한태훈 역할로 데뷔했습니다. 당시 까칠하고 도도하지만 츤드레적 매력이 있었던 한태훈 역할은 대중에게 큰 인기가 있었고 덕분에 심지호는 데뷔작에서 인지들을 높인 행운을 얻게 되죠. 심지호의 아름다운 결혼 배우 심지호가 품절남이 됐습니다. 배우 심지호가 일반인 대학원생인 예비 신부와 100년 가액을 맺었죠. 심지호의 결혼식은 2013년 7월 20일 오후 4시 롯데호텔 서울에서 친인척과 지인만을 초대한 가운데 비공개로 치러졌는데요. 이번 웨딩을 준비한 써니 플랜측은 결혼 하루 전인 19일 심지호의 결혼 사실을 알렸죠. 써니 플랜측은 심지호가 일반인인 신부를 배려해 최대한 비임을 위해 결혼식을 준비했는데요. 신부가 본인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는 것을 매우 조심스러워 했다며 결혼식을 준비하는 동안 서로를 배려해주고 챙겨주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운 커플이었다. 신부가 워낙 미인이고 성격이 정말 좋다. 함께 준비한 모든 스태프들이 둘에 대한 칭찬이 자자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사랑스러웠고 심지호 역시 그 어느 때보다 멋졌다며 결혼식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날 결혼식 사회는 연정훈이 맡았으며 축가는 가수 박규영이 불렀죠. 하객으로는 연정훈 한가인 커플을 비롯해 박예진 이수경 제2 윤소희 박지원 박서준 최우식 다섬 봉지 커플 박기본등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심지호는 결혼식 후 곧바로 현장사진을 공개했지만 신부의 얼굴을 철지 비밀로 했습니다. 모 대학교 대학원생으로 알려진 연하의 신부 사생활을 배려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3년 열애 끝에 부부의 연을 맺었죠. 영화 쌍화점 드라마 콜러 오브 우먼 등에 출연해 개성있는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심지호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심지호 서태화 성병숙 황선이 추이 녹이는 따뜻함. 2017년 기독교 방송 cgntv 단편 드라마 다시 봄 제작발표회가 12월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빙호동 온누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심지호 일요일에 더 바쁜 까닭은 교회 아니면 촬영장 일정도로 독실한 신앙생활과 성실한 연예계 활동을 하고 있는 심지호가 주일 영화 홍보를 놓고 고민에 빠졌는데요. 데뷔작 녹색의자의 2005년 6월 10일 개봉을 앞두고 주일에 활동하는 것에 난색을 편 것이죠. 바른생활 사나이로 이름이 높은 데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까닭에 안식일인 주일은 거룩하게 보낸다는 원칙은 지키겠다는 의도입니다. 심지호는 지난달 초부터 자신의 데뷔 영화인 녹색의자의 홍보에 올인하고 있는 상태였죠. 자신의 첫 영화인데다 평소 존경했던 박철수 감독과 함께 만들어낸 노력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민 끝에 홍보사의 주일 일정을 줄여달라고 요청을 해놓았다고 하죠. 하지만 개봉 앞둔 빡빡한 홍보 일정상 주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예배와 무대활동을 병행하며 어쩔 수 없이 남들과 달리 주말에 더 바쁜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심지호의 매니저 이재명 과장은 지호씨는 동료 연예인들의 어머니에게까지 전도를 할 만큼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일 역시 게을리 할 수 없는 까닭에 주일에 오히려 더 바쁜 생활을 하고 있다. 주말 지방행사 때에는 새벽 비행기나 늦은 밤 비행기를 직접 알아보며 종교활동에 대한 욕심을 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화 녹색의자에 출연하는 심지호에게 영화 속에서 자신이 맡은 인물의 상황은 지극히 이해할 만한 것이죠.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사랑을 나누는 유분현 문희와 소년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영화에서 심지호는 소년 역을 맡아 유분역을 연기하는 서정과 호흡을 맞췄습니다. 심지호는 사랑에 대해 어쩔 수 없이 빠져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주위의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했으며 2년 전에 촬영된 이 영화에 대해서는 촬영 당시 희은이라는 인물에 빠져있었다. 그래서인지 영화를 다시 봐도 나 자신보다는 인물이 먼저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편수토랑 심지호, 새벽 5시부터 아내 도시락 싸는 남편, 신사랑꾼 등극, 결혼 장녀, 모범 아빠상,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 배우 심지호, 아내의 도시락을 싸주려고 일찍 일어나는 남자 심지호, 딸의 고난도 머리 닦기 완성, 3월 11일 방송된 KBS ETV 신상철씨 편수토랑에서는 우리 닭을 주제로 한 메뉴 개발 대결이 이어졌습니다. 이영규, 정상훈, 박설명와 함께 또 한 명의 강력한 편수체포가 출격했는데요. 만찐남 대디 심지호입니다. 2년 만에 편수토랑을 다시 찾은 심지호는 만찐남 비주얼은 물론 24시간 안에 아이들만 생각하는 사랑꾼 모습을 보여주며 많은 여성 시청자들의 로망 남편에 등극했죠. 비시할 속 심지호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됐으며 모델 뺨치는 긴 다리로 성큼성큼 주방에 들어선 심지호는 망설임 없이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심지호의 첫 번째 요리는 전날 먹고 남은 치킨을 활용한 김밥 도시락이었는데요. 심지호가 새벽 5시부터 김밥을 싼 이유는 아내의 사랑이었습니다. 출근하는 아내를 위해 자신이 쉬는 날 종종 도시락을 싼다는 것입니다. 이어 심지호는 구수하고 건강에 좋은 옥수수 보리차도 끓였으며 새벽부터 요리하기 힘들지 않냐는 제작진의 물음에 심지호는 내가 조금만 더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아내가 행복하니까 좋다라고 말했죠. 심지호의 달달한 아내 사랑에 정말 좋은 남편이라는 감탄이 쏟아졌습니다. 이어 남자가 요리를 하고 가사일을 하면 더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 고한 심지호의 말은 특히 많은 공감을 얻었죠. 아내가 출근한 후에도 심지호의 요리는 계속됐습니다. 또한 심지호는 잠에서 깬 딸 이에리의 머리를 예쁘게 묶어줬죠. 또 아들 이안이에게도 달달한 모닝뽑포로 인사를 건넸는데요. 다정한 아빠 심지호와 귀여운 아이들까지 아침부터 행복이 넘치는 가족이었습니다. 이후 심지호는 쉬지 않고 아이들의 아침밥상을 뚝딱뚝딱 만들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심지호의 찐 실력자 면모도 돋보였습니다. 심지호는 직접 만드는 맛간장, 육수형 가루 비법을 공개했으며 뿐만 아니라 냉동생선을 빠르고 깔끔하게 해동하는 법 생선을 냄새 없이 굽는 법 등 각종 요리 꿀팁도 소개했습니다. 만찬남 비주얼, 사랑꾼 남편, 다정한 아빠, 꿀팁 부자의 문모까지 그야말로 양파처럼 까면 깔수록 새로운 매력이 빛났습니다. 그동안 편스토랑에는 많은 사랑꾼 남편들이 출연했는데요. 유수형은 일가정 일수형 보급이라는 반응을 이끌었고 김재호는 남다른 아들 사랑으로 훈훈함을 제안했죠. 기태형은 아내 유진을 향한 달달한 애정은 물론 로이, 로린 두 딸의 육아까지 완벽하게 해냐며 기프로라는 애칭을 얻기도 했고 정상훈 역시 세 아들의 밥상을 책임지는 아빠의 요리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심지호가 이들을 잇는 로망 남편으로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죠. 뉴 로망 남편 심지호의 활력이 기대됩니다. 장원영, 심지호 동안 외모의 깜짝, 아버지세요. 아이부 장원영이 배우 심지호가 학부모라는 사실에 깜짝 놀라는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11일 오후에 방송된 KBS2 예능 프로그램 신상 출시 편스토랑에서는 우리 달굴 주제로 한 38번째 메뉴 개발 대결에 합류한 편세포 심지호의 모습이 담겼죠. 이날 스페셜 MC로 함께한 장원영은 트레이드마크인 윙크 부탁에 편스토랑만을 위한 윙크 개인기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어 심지호가 오랜만에 편스토랑에 편세포로 합류해 환호를 자아냈죠. 김보민이 여자는 외모를 자랑하는 심지호의 애아빠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하자 장원영이 깜짝 놀라는 모습으로 웃음을 남겼습니다. 장원영은 심지호에게 아버지세요 라고 물었고 심지호는 학부모입니다 라고 웃으며 초등학교 2학년이 된 첫째 이한이 여섯 살이 된 둘째 이해리를 소개했습니다. 장원영은 너무 안 믿긴다라며 놀라워했죠. 한편 kbs2 신상 출시 편스토랑은 연예계 소문난 맛잘할 스타들이 혼자 먹기에 아까운 필살의 메뉴를 공개해 이중 메뉴평가단의 평가를 통해 승리한 메뉴가 방송 다음날 실제로 전국의 편의점에서 출시되는 신개념 편의점 신상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에 방송됩니다. 심지호님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힘찬 나래를 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